왕누나! 도봉사 왕누나! 화이팅! 누난 내 여자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누나라고 부를 때 너라고 부르면 좀 안되죠? 원래 와우니썸이 있는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? 와이리젓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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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와이리젓노 와이리젓노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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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여기는 볼거리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제비봉 0.7km 얼마 안남았네요 반이상 왔습니다 오늘은 산사나인 유세윤씨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세윤씨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서 산에 오게 되셨나요? 산은 말이 없어요 내가 투정을 부리든 짜증을 내든 좋다 싫다 말을 해도 산은 말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걸 보니 산에 자주 오신 것 같은데 등산 몇 년차 정도 되시나요? 에이 몇 년차라고 얘기하지도 마라 일을 자니까 될지가 ㅎㅎ 아 젠이 하하하하